대전에서 메르스 사망자가 1명 늘어 9명을 기록한 가운데 4일째 확진 환자가 추가되지 않고 있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.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국에서 추가 사망자가 3명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대전 지역 환자로 지역에서만 총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에 사망한 82번 환자는 지난 3일 사망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36번 환자의 부인으로 남편을 병간호하다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한편 대전 지역에서는 4일째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